아,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안녕하세요. 어? 누구지? 남반장? 야, 우박퀴. 아, 남반장. 웬일이냐? 너 혼자 있었냐? 다른 친구들은? 글쎄, 본에 따라 아무도 안 오네. 없으니까 괜히 심심하네. 이 오빠가 없으니까 심심하지? 뭐해? 오빠는 무슨? 내가 멋진 거 가져왔다? 멋진 거? 뭔데, 뭔데? 짠, 산리오 종이 스키시. 우와, 산리오 아이스크림 스키시? 이거 색칠해서 만드는 건데 귀여울 것 같아. 우와, 진짜 귀엽겠다. 귀엽겠지? 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완전 좋아하지. 근데 그거 어디서 났어? 그냥 뭐 학교 앞에 무인문방구 새로 생긴 게 있잖아. 여기서 보이길래 하나 샀어. 너 산리오 취향이야? 아, 아니. 어, 나 흥분푸림 좋아해. 나 포차코 좋아해. 포차코 귀엽잖아. 나는 마이멜로디랑 크로미, 그 다음에 포차코도 너무 귀여워. 좋아. 그럼 산리오 아이스크림 스키시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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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흘려. 에어컨 앞에서 소금 계속 더워. 숙제도 많고 물놀이 가고 싶지만.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어라. 와, 아이스크림이다. 와우와우와우 아이스크림 좋아. 와우와우와우 아이스크림 좋지요. 말랑이보다 푸쉬팟보다. 아이스크림 최고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빡빡빡. 어? 너 진짜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스키시 만들기 좋지요. 아, 자, 여기 어떤 거 먹을래? 나부터 나부터. 나는 이거. 나는 뭐니뭐니 해도 이거 월드콘. 뭐니뭐니 해도 더블 비앙코지. 아, 요즘 요거에 너무 빠졌어. 너무 맛있어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너 그러다 배탈 난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나는 먼저 누굴 그릴 거냐면. 아, 귀여워. 우와. 우와, 여러 가지가 있네. 어, 어? 나는 시나무롤? 너 포차코 그릴 거지? 포차코 어딨지? 여기 있다. 자, 포차코 너 해. 나 이거 해도 돼, 시나무롤. 너 마음대로 뭐 다 해. 그럼 난 시나무롤 이거 색칠해볼게. 아! 아, 깜짝이야. 우리 집에 마카 있거든? 보드마카. 엄마가 쿠팡에서 사줬는데. 이걸로 그리면 진짜 예쁘게 그려질 것 같아. 쑥쑥쑥쑥 잘 그려주겠다. 재밌겠다. 완전 재밌겠지? 해보면 시나무롤이 하얀색이니까 안 그래도 되겠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예쁜 하늘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오, 슥슥슥슥 잘 그려줘. 남의 스카이블루 색깔로 이 밑에를 칠해줘고. 오, 예쁘다. 색깔 예쁘다. 어, 나도 얼굴이 하얀색이니까 안 그래도 되겠네. 하얀색 얼굴은 안 칠해도 되겠다. 그러면 다른 색깔 칠해. 오, 그럼 난 노란색 포차코 어딜 그려봐야지.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우리 집에도 이런 강아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강아지 입양해달라 했는데 절대 안 된대. 우리도 그렇게 어지르는데 강아지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건 그래. 미용이가 참 많이 어지르긴 하지. 얼마 전에 오리온 자기가 스파이더맨이라 그러면서 막 비누 쑥쑥쑥쑥 뿌려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 아, 그거 나 쇼트에서 봤어. 진짜 티비랑 벽이랑 다 뿌려놨던데. 진짜 혼날만 하더라. 그니까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엄청 혼나요. 다음 하트도 색칠해보고 귀여워. 아이스크림 과자도 색칠하고. 요거는 별처럼 노란색. 짜잔. 어쩜 이렇게 귀엽게 아이스크림 위에 신화물이 얹어져있지?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색칠해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지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색칠해주고. 아이스크림 색칠해주고. 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색칠해주고. 우와, 이렇게. 우와, 다 했어. 바깥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알죠?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가위는 날카로우니까. 오케이, 닫히면 안 돼. 오에. 우리 소주가 높이 닫히면 안 돼. 오에. 왜 이렇게 늦게 하심. 높이러니? 찡긋. 가위로 싹둑싹둑 다 해줬으면. 앞뒤를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같이 들어있는 테이프로 사용해서 붙여줄게요. 붙여 붙여. 아, 재밌다. 이렇게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줍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짜잔. 뒤에 붙여주기. 슉슉슉. 슉슉슉. 슉슉. 우와, 귀엽죠? 그런 다음에 이 안으로 솜을 넣어줄게요. 오마이비키 캐릭터로도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만들어주세요. 오마이비키 캐릭터로도 곧 나올 거야. 만들면 되지. 여러분, 오마이비키 캐릭터로도 나왔으면 좋겠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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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가 많이 나면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오, 귀엽겠다. 좋아. 그 다음 솜을 넣어주고. 테이프로 막아주면 완성. 와, 너무 재밌어. 느낌 너무 좋아. 이거 키링으로 만들어서 가방에다 묻히고 다니고 싶다. 오, 키링.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 진짜 귀엽다. 다음 곡도 만들어볼까? 나는 마이멜로디 만들게. 너는 폼폼프림 만들어. 슉슉슉. 슉슉슉. 슉슉.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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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3,2,4,5,5,5,5,5,5,5.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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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갔었는데 자기 갈래뿌 영상 찍는다고 방해하지 말고 빨리 오비키네 집으로 가래 와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친구네 집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데 전교육도 할 수가 있냐 나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잖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복습하고 그니까 마지막으로 학교 갔다 와서 딱 한 시간만 복습하면 땡이야 왜냐고 쉬는 시간에 다 복습해놨거든 와 역시 종교육도는 다르다 그게 시간을 철약하면서 놀 수도 있는 꿀팁 와 나는 쉬는 시간에 노느냐고 바쁜데 아무튼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냐고 그래 너가 남은거 만들어 난 나머지 색칠하기도 바쁘거든 근데 이거 남반장 건데 너 허락받아야 돼 당연히 해도 되지 뭐야? 이유는 같이 놀아야 재밌으니까 그래 너 해 좋아 그럼 색칠해보겠습니다 뭐야 내가 크로미 할거야 너가 헬로키티에 아 그럼 내가 예쁜 리본 색칠해줘야지 예쁘다 귀여워 비키 빨간색 리본 나는 크로미를 색칠해보자면 귀엽잖아 크로미 아이스크림 콘으로 되어있다니 귀여워 콘도 색칠해주고 크로미 나랑 닮지 않았어? 너무 닮았잖아 눈매가 닮았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이스크림 바도 색칠해주고 안에 아이스크림도 색칠해주면 완성 색칠을 다 해줬으면 가위로 잘라주고 테이프로 붙여주고 솜을 넣어주면 완성! 와 진짜 재밌는 스킷이 됐다 와 재밌는 스킷이 완성이다 근데 박씨 너는 왜 항상 와서 방해하는거니? 뭐가 방해야? 내가 오니까 또 재밌는거지? 아휴 그래 그래 안그래 오키들 그렇다고 해줘 재밌다고 댓글 달아줘 와우 쪼 오늘도 신나게 친구들이랑 같이 산이요 종이 스킷이 만들길 대성공